이 곡은 찍어도 되니 저희랑 같이 즐기는 곡을 같이 즐겨달라 이 부탁을 제가 한번 드렸잖아요 이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다같이 소리를 질러볼게요 다같이 하나 둘 셋 네 이 정도만 나와도 저희는 열심히 여러분들과 같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즐기는 곡은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한 곡들을 같이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? 네 노래 준비됐나요? 오케이 바로 갈게요 아 네 저는 콘서트라는 노래 준비했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호응이 필요한 노래니까 잘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너무 멋있게 하셨다 이 곡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골 공연 가슴은 나고 관객인 여러분 화려한 마디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 중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advising 이 곡은 정말 재밌게 하셨다 이 곡은 제일 좋아한 단골에 있는 która 아무래도 네가 받아나지 않게 존재 Spirit 하여튼 통한 상태를 항상 지어줘요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해 everything 의미심심한 때는 커피, 팝콘, anything 너무 부담 주지 말고 편하게 들어줘 아님 내가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가본 적은 널 앞에 보여주세요 오직 너를 웃기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자 헛되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그게 소리 짓게 넌 넌 보다 특별한 너의 취향을 알아 자꾸만 돼 슬픈 듯 아찔하게 근데 가끔 고기 조용히 부를 웃어봐 기억나니 우리 그날 그녀를 내가 너무 진지해 보여져 있지만 네가 봐도 완벽한 노래는 아니지만 많이 연습한 부분을 너 때문에 들리잖아 아직 나는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기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자고 너에게만 만들 거야 지금이야 그게 소리 짓어 이 그녀나 화해 다 끝나가고 있어 어땠는지 말해줘 여기로? 너보다 아쉽지만 너보다 아쉽지만 준비도 이미 알고 있어 기대해줘 마지막에 이 중에서도 제일 깊고 자 등 노래 오직 너를 뛰어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자고 내게만 들 거야 지금이야 제일 원하는 말만 해 어떤 노래 다시 듣고 싶어 사실 네가 원해 네가 너무 설레자고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아기기 소리 질러 좋아!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질부성 단국 공연 가슴 너더 반길은 열어 감사합니다!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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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이제 저희가 1차 고맙습니다!